글로벌 선교방송단 오동남 선교PD가 보내온 소식입니다. 김상복, 송인홍 목사 등 원로 목회자들이 주축으로 조직된 존경받는 나라반들기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일 오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국가 목표 제안 집회를 가졌습니다. 이날 행사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실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교계 원로들은 공적개발 원조를 매년 0.1%씩 증액할 것, 종교계 기업 등 사회 각계가 가난한 나라 돕기 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. 이를 위해 기독실업인회 소속 22개 기업이 솔선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